아침에 눈을 떴을 땐 안녕히 주무셨어요 즐거운 식사 시간은 맛있게 먹겠습니다 평가분 나설 때에는 잘 다녀올게요 손은 들고 다시 집에 돌아오면 아임홍 다녀왔어요 반가운 친구 만나면 미소 찐 얼굴로 안녕 이웃 어른을 만나면 고개 숙여 안녕하세요 친구와 헤어질 땐 내일 또 만나자 손은 들고 꿈나라로 여행 갈 땐 안녕히 주무세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